ㅋㅋ 나도 전체 화면으로 할까 저는 1600에 905에 녹화하거든요 그래서 아.. 저는 젊어서 그런지 잘 보이네요 저는 젊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약간.. 음.. 화이팅! 오케이 화이팅! 나 뭐 걸렸지? 아 아직 안나오나? 으흠 아 로딩 개 길어 진짜! 여튼 탭키로 맵을 보는게 좋은거 같더라구요 이게 맵을 안보고 하면은 계속 꼬리만 쫓아요 그 물을 몰아넣어야 되는데 아 로딩 될때마다 너무 그니까 우리는 빠른데 제가 느린거 같아 몬스터가 컴퓨터가 아 근데 이게 몬스터한테 너무 유리한거 같애요 레벨 3, 3되면 그냥 아예 그냥 졌다고 그냥 패드 내려놓으면 될거같은데 내가 예 맞지 마세요 3짜리 제가 역전했는데 30분 걸렸을게 저도 한번 3짜리 잡아봤어요 제가 처음할때 3짜리랑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전에 피를 많이 깎아놔야돼요 맞아요 흠흠흠 흠흠흠 와 로딩 진짜 최근에 함께 포링했던 사람은 진짜 컴퓨터 안좋은거 아니야 쟤? 아 됐다 나왔다 됐다 아 또 이거야 오케이 메딕 걸렸어? 또 메딕이야 아 난 어설트 뒤에서 지뢰 지뢰 저 알비가 단체로 힐이 되는건가? 어 그런가보네 아 아 있다 침초됐다 저거는 뭐지? 어우 좋아좋아 괜찮네 이거는 뭐지? 나도 모르겠어 이거 선호도랑 반대로 가나? 트리퍼를 맨 뒤로 놨던거 같은데 같은 데 근데 메딕이 남자야? 여자인거 같은데요? 몸매 보니까 그 얼굴이 남자가 뒤태같은데 얼굴은 잘생겼다 얼굴은 잘생겼죠 잘생겼네 어 괴물 뭔지 안나왔는데 그냥 시작해버린 어 그러게요 아 근데 레벨 3짜리면 하나밖에 못 고를거야 나 안 고를거야 응 응 응 나 나갔어요 나갔어요? 네 마지막에 엔프티로 나갔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? 누가 누가 들어오겠죠 뭐 여기 또 들어오죠 괴물로 1순위 돌린 사람들 엄청 많기 때문에 고렙 들어온거 아니야 아 진짜 크라켄 나오면 진짜 크라켄이 뭐예요? 괴물도 이제 레벨 높으면 다른 종류가 생기는데 아 크라켄이 공격이 유동과 그렇고 그리고 물로 유인해요 그래서 어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데서 공격을 하면 전부다 저희 감졌네요 우리 속도가 훨씬 빨라 날아다니고 이거보다 더 빨라요? 이것도 지금 빨라서 못 따라다니고 진짜 빨라요 그래 와 와 뭐야 뭐야 그 때 그냥 패드 내려놓으면 되네 인간도 인간도 이속상승 그 때가 우리 이제 라디오방송 시작하는데 하하하 하하하 시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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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디갔냐 괴물 어 발바닥 바로 보이는데요 어디예요 어느쪽이에요 어 어 여기다 이쪽이다 어 저기 쇠조기 나왔어요 어 저쪽 근처일텐데 이거 진짜 정품 나오면 아... 휴가나와서 해봐야지 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아마 위로 갈 것 같은데 오 파인드 나 같이 다녀요 무섭네요 저 아 지금 저 따라오시는 거 아니에요 레비님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니 우리 같이 가면 아니 일단은 퍼져가지고 몰아넣어야죠 그쵸 근데 저 무서워요 어 뭔가 소리가 막 들리는데 드물소리 여기 있다 있나 아 아니다 얘 아닌가 보다 얘 누리인데 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얜 잠몹 에잇 잠몹들 ㅋㅋㅋㅋ 죽어 방향키가 최미로님 향하는데요 뭐지 얘 우리가 잡을까요 그냥 어 아예 안 뜨는데 쓰읍 어 어 어 어 몬스터 아 얘 딱 보니까 세례를 안 보는 거 보니까 고수야 원래 진짜 그렇지 어 저 고수 아니네 어 어 어 분위기 왔다 저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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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도 또 걸렸네 어 몬스터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빨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 에잇키 막 공중에서 연타 점프 때리면은 가끔간 앞으로 대시하거든요 그때 좀 빨라요 어디지? 어 맞아맞아 그럼 대시해 살이 야들야들 할 때 뜯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야들야들하네 어디갔니 까블링 많을 때 이 근처인데 여기 안에 들어간 어어 뭐야 소리 나요 있어요? 어 다른 동물이 있었어요 어 이 근처인 것 같긴 해요 어 어디서 막 소리 들리는데 어 여깄다 여깄다 오케이 지금 뿌렸어 함정 깔았어요 깔았는데 잡았어요 어 저기 뭐야 아 오케이 풀게요 풀게요 어떻게 된거야 풀어주세요 풀었어요 풀었어 아이 아깝다 아 저거 뭐야 바닥에 물 있는거 조심하세요 제 저기 물에다 감전사 시키니까 일부러 물로 끌고 가는거 저봐 저봐 저거 와 어딨어요? 그래도 1레벨일 때 잡아야지 아 저기있어요 저기 저기있어요 제가 핑 찍은데 보이죠 물조심 감전사도 뒤질수도 있다 네 저기요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뭐야 이거 어 저거 진짜 감전나겠어 감전나겠어 응심 아 저게 능력이구나 우레는 트랩도 안돼 네 와 얘 지금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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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저기 우리 개 집중해야 돼요 어디갔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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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으로 가는거 봤어 전 아직도 형체를 못갔어요 어디간거야 그 있잖아요 그 트랩이나 깔아야지 해파리처럼 생겼어요 푸른 해파리 아 해파리요 네네 동질감 느껴지는데 아 뭐야 아 맞다 레비님 캐릭터가 근데 어디 근데 어딨어요 아니 보여야 보여야 뭘 동질감을 느끼던가 말던가 가시 도대체 어디갔을까 뭐 물로만 다닌다거나 그런거 아니죠 해파리 아니에요 떠다녀요 해파리가 그냥 떠다녀요 거의 저기있네 저기있네요 잘 받았어야 되는데 저기있네요 아 저깄다 저깄다 봤어요 봤어 저기지금 쟤 저기저기 아 저기 우리집에있네 텐션주가 왜갔대 아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아 어 죽으셨어 오오오오 레벨패드 레벨패드 아 레벨이네 그전에 잡았어야 됐는데 이제 진짜 죽이기 힘들겠다 여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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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있어? 여깄네 여깄네 쉿 어딨어요 어딨어 아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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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요? 나갔어요 아 풀었어요 풀었어 아니 뭐 날라다뇨 어떻게 나갔대 아 아 얘구나 어 야 불러갔대 이승쬬 선정 깔게요 어 그래도 체력 많이 뺐는데요 저기 저거 무지토르템 맞추면 뭐해요 저거 아 야 독걸리는건가 아니 쟤 왜 날라다녀 어 날라다니는건 너무 사기다 진짜 와 맞춰봐야지 라디오 방송해야겠는데요 진짜 이거 맞춰진다 그래도 가자 아 우리 지금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요? 지금 네 체력 많이 뺐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거에요 네 어 아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전부 잡고 전부 잡고 아니 나 물었어 나 죽었어 아 아니 나 잠 못 봤는데 죽었어 잠 못 봤는데 죽었다구요? 몰라 잠 못 봤는데 아 맞아 잡는게 있어요 중간에 좋지라 너 죽었어? 네 한 방에 죽었어? 그냥 물고다니 죽던데? 그럼 너 그냥 1분 30초 기다려 그럼 뭐하라니까 어 이 근처에 있다 이 근처에 있다 소리난다 번개 소리난다 지금 아마 머거치우러 왔을거에요 핫 실드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발자국이 보이게 보이네 날아다녀서 음 괴물도 유저에요 어딘지 알면은 어 찾았다 찾았다 저기있어 저기있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그렇지 그렇지 가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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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뒀어요 오 쩐다 쩐다 가뒀어 가뒀어 아 못나가 못나가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여기 왼쪽위 왼쪽위 으아아아하 저기이 나 어디야? 날아다니는거 이거 어떻게 잡냐 와 스킬 개사기다 저거 뭐야 뭐야 오우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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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내가 딜해아디 잘 막군 있겠지 레비님 도망가세요 레비님 우와아 우리 멍멍이가 살려줄거야 잠깐만 이거 버튼이 뭐야 도대체 살려주는 버튼이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? 아 나도 죽었네 아 죽었다 와 여기 일단은 키가 전혀 안깎였는데 아 근데 도망가셔야 되나 제이로님 쟤를 지금 나 피해야될거 같아요 어 오케이 나 살았다 나 살았다 일단 두찌이 나왔고 두찌아 너 힐러좀 해줘 와서 아 저에요 저 내가 도망치니까 만만하니 살았을 때 같이 살아나는구나 와 나는 같이 안 살아나는데 싸져있어 싸져있어 조용히 해 한 번 있어야겠다 아 봐줘 레비님 왜이렇게 빨리 살아났죠 아 괜찮아 우리 살았어 어 우리 살아서 서로 교체했네 아 근데 가둔거 풀어지지 않나 이미 풀렸죠 어 아니 물 왜이렇게 깊어 여기 근처에 있어요? 아 비 눌렀으면 바로 살아났다고요? 그거 몰랐네요 아 정말? 저거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오늘 순간 한발 맞췄어? 이거 아니야? 맞는데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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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가볍고 걸렸네 걸렸네 와 기술 미쳤다 제가 뒤에서 힐할테니까 아 이거 몰라 이거 힐 좋아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말도안돼 진짜 유로탄 피야만 죽이다 아 그냥 아 맞다? 와 유로탄 진짜 딱이다 어떻게 피해야되지? 야 우리 강아지가 착하네 강아지가 살려줄거야 강아지가 죽었어 강아지가 죽었어 아 와 야 사기다 저거 야 나 아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이렇게 못하지 그건 아니다 진짜 아 나 이렇게 못하지 응?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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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쟤는 막 달려들거나 하진 않는데 어떻게 잘 피해다니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저거 때리면서 돌아다녀야 되나 공격이 좀 느리니까 실드 치기도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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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다니는 게 진짜 근데 그래도 잘 쫓아갔어 그래도 지렁이 같아 나 진짜 썩었나봐 왜? 왜? 진짜 썩었나봐 나도 썩었다 왜 시작되는건가요? 어! 나 죽였어 나 왜 혼자야? 나도 혼자야 응 다시 어떻게 박만들까요? 네잉 초대했습니다 오케이 두칠님 저 친취했어요 아 네 잠깐만요 이거 계속 보이네 리플레이 그러게요 9번 죽이네요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게요 예 재밌죠 그래도 좀 사귀어서 그러지 아 어떻게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묶으면 트래퍼 서포트 어설트 메리 레벨이 레벨이 1때 한번 죽여보고 싶다 진짜 아까 그 사람 같은데요? 이거 시청자 아니에요? 그런가 본데? 개청자 이거 어? 어느 청자입니까? 시청자 찢어주겠어 근데 게임소리가 갑자기 접대하겠습니다 게임소리가 갑자기 안났네 원래 안나나요 다들? 게임소리가 지금 소리 안나네요 그러고보니까 이러다 또 들어가면 나요 만약에 괴물 유저 있으면은 저격하기 딱 좋네요 저희 처음에 처음하니까 다들 네 이게 스팀쪽에서 같이하는 플레이어리스트가 보이는데 이름이 김가은이야 저분이요? 네 저 네모색이 김가은인데 여성분인가? 어? 다르다 이러진 않잖아 남자가 그쵸 프로필도 사진도 여자 사진이고 아 그래요? 연애는 아니고 실제 사진인가요? 그건 모르죠 이쁜가요? 이쁜가요? 이 김가은이 누구 있지 않아요? 그 뭐지? 아 모르겠다 흐흫 아 이거 정품 나오면 하고싶다 이게 내년 2월에 나오죠 네 몇 월인지는 모르겠고 내년에 나와요 두칠님은 몇 월이에요? 저 11월 24일이요 저 11월 24일이요 일단 게임을 켜놔는 해야겠다 다음주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 절대 네 그런거 이제 절대 못하네 여러분 밥 먹고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야돼 어 메딕걸 아니 왜 나 했던거만 나오지 아 나 뭐 이상한거 나왔어 아 나 뭐지 아 했던거만 나와 극혐 아 이거 한번도 안해봤는데 아 서포터네 스나이퍼 트랩 나왔네요 아 이런식으로 결계를 잘 쳐야돼요 결계를 아 묶는게 있네 못가게끔 네 아 다른거 좀 하고싶다 이거 바꾸는거 없나요? 바꾸는거 없어요 그 결계치는게 한번 다시 누르면 취소되죠? 네 꾹 누르고 있으면 취소가 돼요 아 아 그건 어려울거 같더라 그게 서포터에요? 트랩킬라이저건 결계치고 그러네 트래퍼요 트래퍼 아 헹크? 나 할아버지 이게 아 헹크? 오케이 이해했네요 어 힐링버스트랑 메드건은 차이가 뭐야 아니 고르면 설명할라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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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켄이네 크라켄 괴물 랜덤 아니 랜덤이죠? 스파르타게 갑시다 자 라디오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구치리의 별풍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팀을 살아가고 메드건이 힐링하거나 메드건이 힐링 네 그래서 이 영상 나오는구나 다 두고 한다든지 다시 없애게 만들고 클로킹 링버스트 아 이거 그냥 공격이고 어 아 지뢰서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딱 못 가게끔 이야 이거 쪘다 서포터 이거 잘 쓸 거 같아 응 스나이퍼라이플은 뭐 아까 같은 플레이 보여드리자말고 이거 이게 맞나 이거 이해했다 근데 GTA는 언제 나오죠? GTA? 네 모르겠네 팀에 나올텐데 내년에 나오려나? 아 그것도 못하네요 아 17일에 나온다네요 11월 네 아 18일 17일 18일 아 어떻게 사야돼 말해야돼 아 진짜 돈 없는데 계속 나와 진짜 그만 좀 나와 아 오케이 와 오지 말지 그냥 어 아 2년동안 한국 게임시장 망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 망하니까 압담을 그냥 스팀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진짜 2년후명 몰라요 진짜 도대체 역대 엄청 공격 역대 그 서포터 아래쪽 무기는 뭐해 이거? 아래쪽 무기는 저 우리편을 무적 만들어주는 거에요 한명 고르면은 아 이게 개조와 탱크가 진짜 좋은거 맞아 총처럼 쏴가지고 하는 거'거든요 한명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이 근처에 있나보네 잡아 봅시다 레벨이 돼 어 깜짝이야 올라갈 수가 없어 오우 오우 이상한 소리가 나 애교부리신지 않았어 우리 아빠 콕 걸때 쏙 찬다 여기 발자국 있어요 어 그러네 지나갔네 히히히히히힣 이 근처 같은데? 번개 소리가 들리는데? 요건가? 아 딱 물쪽으로 갔네 또 오오 뭐야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전 살려주세요 어 아니야 아니야 풀렸어 뭐지? 죽은게 아니구나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 저기 저기 뒤에있다 뒤에 어디야? 어디있어요? 이쪽에서 왔는데 결계쳐요 결계 일단 일단 결계 아니 아니 이제 안쳐도 될 것 같아 네 저기 안에 있네 여기있어 여기 요기요요요요요요 여기 오케오케 들어갑니다 예 아 잠깐만 근데 범위 자체가 오오 번개 썼어 번개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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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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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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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주세요 아 저격이 안돼 잘 어우 와 저거 어떻게 맞춰 아니 너무 빨라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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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히히히히히히 엑스버튼으로 살리는거에요 엑스버튼 난 뭐야 나 쓰러졌어? 지금 지금 아 기르를 설치해도 소용이 없잖아 X라 살리는게 X야? 네 X요 잠깐만 나 히력 피가 없어 체력 없어 나 살려줘요 가만있어 아 이거를 바닥에 써야되는데 어쩔 수 없다 내가 나 살려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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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요 난 제일 먼저 노렸어 잠깐만 잠깐만 저거 제가 던지는 딘져 총을 쏟고 뒤질 수 있는거 같은데 딘져 바닥에 한번 잡아볼게요 어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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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쓰러진 우리 편좀 두체리좀 구해주세요 아니 마부님? 어 잠깐만 잠깐만 주변에 다 쓰러졌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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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어 너무 멀어 어 그냥 1분 버티는게 나을거같아요 못살려 못살려 1분 버텨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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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굳이라 살리는게 X야? 네 X 보니까 다 살렸었네요 X야? 네 저 아까 그걸로 개 살렸어요 개 주절택이 없네 개 살렸어요 아니 총말려 엑스도니까 갑자기 옆에 거 살리더라고 그래서 개는 괜찮아 빨리 나와 1분 남았어 1분 도망가요 도망가 갬을 일부러 안죽이는거같아요 아 레벨2 됐네요 야 아까 싸운게 레벨1이야 와 와 진짜 세다 태어나자마자 그렇다는거에요 밸런스 패치 너무 와 아까 크라켄을 잡아보긴 했는데 하든 사람이 너무 잘해 저기있다 저기있다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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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편에 있어 그래요 가면 안되겠네 건물위에 지금 제가 가면 만난다는거죠? 네네네 만나면 안되죠 살아야되니까 20초 남았어 20초 어 얘는 또 뭐야 아니 나 딜 많이 박았는데 왜이렇게 피가 안달지 이게 갑바 때문에 좀 더 많아보여 체력이 가자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저기 낙하 지점이구나 와 이 트랩은 무제한으로 설치할 수 있는건가 아니구나 에이 뿔 빠이 어머니 강아지는 낙하산타고 내려오네 귀엽다 바로 만나면 던져버려야겠다 마모님 힐좀 줘 힐에 전념이 아니라 제가 힐러에요 체력이 너무 없으신데 아 마모님을요? 힐링 뒤에서 지금 붓고 있어요 이건 저 소리 나는거 같은데 소리 여기서 들려 나 무서워 여깄다 여깄다 나가자 힐 했어요 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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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그로 힐 힐 받아요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어 나만 노리는거 같애 아니 저 떠다니니까 바닥에 설치하는게 너무 무인이야 아냐아냐 따라가요 그게 아 그래요? 아까전 보니까 제가 좀 범위가 저 살려주세요 갑니다 제가 완전 대놓고 노려여 여기를 아 오케 살았다 이런 힘이 어떤거요? 지금 했어 했어 저 힐링 한 번에 차는거요? 힐러를 지켜야될거 같애 저는 어차피 다시 살아나면 되니까 손을 깨살이 없으니깐 날라가는거 같애 레비님 살려요 아 근데 나를 노리고 와요 내가 아 내가 다른사람이 살려야될거 같애 난 노려 그냥 뛰어뛰어 아 우리 그냥 다음 상대는 무조건 레벨 1로 하자 우리가 레벨 1이 아니야 우리가 손가락에서 우리도 처음인데 누가 무슨 보수는 진짜 양민을 학살당하는거에요 아니 저거 저런거 나온거 자체가 일단 아 그니까 프라케임 이런거 자체가 응 엄마 없어 흐흫 흐흫 아 측정 아 인 solar